535에 2368, 이 터로 숫자가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을텐데. 전화번호 아닐까요? 535에 2368. 강남권인 것 같아. 강남? 없는 번호란데? 띠기를. 그럼 뭘까? 일곱 자리 숫자가 가리키는 게. 어쩜 이렇게 기억이 안 나. 다 내가 남긴 걸텐데. 너무 애쓰지 마. 세요. 기억이 일부러 안 나는 것도 아니고. 혹시 이 5가요, 숫자 5가 아니고 한글 5면 535에 2368. 자동차 번호가 될 수도 있잖아요. 어, 그러네. 맞네. 아, 그거 같아. 그럼 얼른 핑해서 내가 자동차 번호 조회해볼게. 일반인한테는 어려울테니까. 535에 2368. 역시 차번호였어. 최경장님이자. 진짜? 내가 죽기 직전에 다이어리랑 핸드폰으로 최경장님 차번호를 알리려고 한 것 같아. 일단 셰프한테 알려놔서. 내가 이따 갈게. 어. 강순경이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는 줄 몰랐네. 내 차는 왜?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? 아, 안 궁금해. 안녕히 계세요. 너. 너. 누구야, 대체? 아, 안 궁금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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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